뺀색 까꿍 비타민 보충 하시라구 롤리 영화 정상으로 보러 갈래? 야? 아니 못 봤어 왜요? 안갖지 오래 됐거든요 그럼 저랑 같이 볼게요 아, 나비한텐 말 놨네. 둘이 원래 친했던가? 나비가 키스에 까다롭거든. 마음이 안 들면 밀치니까 주의하고. 너 나와. 마음이 안 들면 밀치니까 주의하고. 너 나와. 화를 내는 게 아니라. 너 그날 이후로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어. 떨어져. 재현이 머리먹고 죽을게. 콕 사고 갑자기. 콕 사고 갑자기 재현이. 함께 재현이. 너 어제 너 피 나고 있어?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? 화를 내는 게 아니라. 아하. 난 너도 좋은 줄 알았지. 끝. 피니쉬. 피니쉬. 그래 끝. 재현아 미안한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. 재현은. 화를 내는 게 아니라. 들어가도 돼? 아쉬운데로 편의점. 죽 먹고 약 먹어. 야 박재현. 그럼 이거 컵라면이라도 먹고 가던지. 파이팅. 이렇게. 응. 천천히 해 줘? 야 박재현. 어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형. 아 치게 됐어. 손 주세요. 자 저기 한 번만 볼까요? 해볼까요? 한 번 더? 오케이 여기 50초 50! 사이사기 한 번 더! 사이사기 한 번 더! 보답해야지! 보답해야지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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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! 이거 잘 펴고 싶다! 바로 발걸이 치고! 자! 하이게! 레디! 레디! 하하하하 앉아! 뭐해! 아! 뭐해! 뭐하냐고! 빨리 내려! 왜이렇게! 하하하하 너 뭐하냐? 그럼 믿을만하게 굴면 믿어줄거야? 하하하하 왜 때려! 하하하하 그럼 믿을만하게 굴면 믿어줄거야!